요즘 운전하고 다니기 무서울 정도로 남가주 지역의 휘발유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4달러를 넘어 어느덧 4달러 10센트 선을 돌파했습니다. LA 카운티의 경우 오늘 평균 휘발유 가격은 4달러 15센트를 기록했는데 이는 17일 연속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2019년 10월 22일 이후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일반 주유소의 경우 계란당 휘발유 가격이 5달러를 넘긴 곳도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평균 휘발유 가격은 4달러 10센트를 기록했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13일 연속 상승하다 오늘 소폭 하락하며 주춤했지만 여전히 일주일 전에 비해 4.1센트, 한 달 전에 비해 15.4센트 높은 가격입니다. 휘발유 가격이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팬데믹 완화로 경제활동이 탄력을 받으며 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미뤄왔던 여행 또는 야외활동을 늘리고 있는데 반해 남가주 주요 정유사들이 봄철 시설 정비에 나서면서 공급량이 줄어든 것도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